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 아직 구석기 유적이 없었어요. 알겠죠?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일본 놈들은 우리를 더 조선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고 있잖아. 그럼 조선에서도 어때요? 구석기 유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구석기 유적이 나왔던 거야. 이게 나왔어요. 2주 전 국가적에서. 그래서 유적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933년. 33년도에 나왔는데 제대로 발굴한 건 35년도가 되겠어요. 이때 함경북도. 한북. 함경북도. 종성. 종성. 동관진이죠? 유적이 발굴됐다. 최초.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돼요. 그런데 일제는 이 유적을 긍정했다, 부정했다. 부정한 거야. 왜요? 일본 본토에 하지. 구석기 유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보다 하등한. 이 조선에서 구석기 유적이 나왔던 것은 조선의 역사가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부정한 거야. 이게 나왔어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유적은 미응을 출제해요. 알죠? 구석기 유적은 미응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제가 부정하고 덮어버렸어요. 덮었다. 해방이 됨. 해방.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해방됐다. 그럼 어때요? 남북한 역사학계에서 구석기 유적을 찾아 나서겠죠? 그래서 찾았다. 그래서 해방 후에 최초. 최초로 발굴이 돼요.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발견되고 남한이 발견됐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발굴했어요. 1963년 발굴하고 우리는 다음에 발굴했다. 그래서 북한은 웅기.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북한 최초죠. 남한은 공주석장리. 되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지에서 웅기, 굴포리와 공주석장리가 나왔습니다. 지문에. 둘 중에 답이 될 확률이 뭐가 더 높을까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보죠? 그렇죠? 대한민국 것이 정답입니다. 북한 건 정답 안 돼요. 북한 건 북한 공무원 시험에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게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다 외우거나 이렇게 여러분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답될 것들을 잘 인식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답될 건 뭐다? 우리 거. 알겠죠? 그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만지고 있고 답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내가 사실은 다 하고 있어. 알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 아침에 옷 입었죠? 그렇죠? 언더 한번 딱 입었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옷을 입었을까? 그게 정답인 거야. 알겠죠? 신석기 시대. 우리 학생 종교가 뭐예요 혹시? 기독교. 언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셨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내가 믿고 만지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도 그래. 개인의 역사도. 내 성격이 있죠? 내 성격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 보면 돼. 알겠죠? 부모님이야 난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강가야 강가. 강가. 강가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 동굴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 인골. 구석기인들의 인골이 나옵니다. 얘도 그런데 중요하지는 않고 뭐가 중요하냐?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 그래서 우리 아니다.